오늘 첫 타석 3점 2번째 이루었던 골 3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있었습니다 무전 안타 기록을 했었던 김형준 4구째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익수 펜스를 때렸습니다 좌측 펜스를 때렸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2명의 주자가 홈까지 3명의 주자 모두 홈까지 들어옵니다 단숨에 싹쓸이 3타점 역시 1호타 역전에 성공하는 NC 다이노스입니다 5대3입니다 큰지막한 타구로 지금 김형준 선수가 때려냈어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약간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배트 약간 빗맞은 것 같은데 안쪽에 맞은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비거리가 멀리 나왔어요 약간 안쪽에 맞았죠 순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펜스 상단을 때렸고 데이비슨 그리고 2명의 주자가 연달아서 홈까지 3명의 주자가 모두 홈까지 싹쓸이 3타점 적시 1호타 김형준입니다 글쎄요 NC 다이노스가 지난주에 5경기에서 득점권 타구를 1회 4푼대였거든요 오늘 경기는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좋은 안타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난주와는 또 양상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투아웃 주자는 1호 점수 5대3 김형준의 3타점 적시 2호타로 단숨에 NC 다이노스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김주원이 탄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볼카운트는 2볼로 스루아이 김형준 선수도 최근에 타격감이 썩 좋지를 못했는데 오늘 3번째 탄석에서 안타 이후로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되면 살아났다고 봐야겠죠 3구째를 만난 김주환 공세계가 모두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납니다 확실히 NC 타손이 저력이 있습니다 괜히 선두권에 형성이 되어 있는 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3볼에서 4구째는 스트라이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류현진 선수는 오늘 경기 승패 안에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풀카운트 글쎄요 이민우 선수가 좋고 주연성 선수가 좋고 이제 7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하나 입장에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투하우초자 위로 풀카운트 중견수 뒤로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중견수 키를 중견수 잡았습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김강민 야 역시 김강민이네요 역시 김강민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중견수 김강민입니다 김주환 중견수 플라이로 불러가면서 7회차 NC 다이노스의 공격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준의 3타점 적시 이루타 단숨에 NC가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대전 한화생동 이글스 마크입니다 대전 한화생동 이글스 마크입니다